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서울 서초구 신혼동 토지농지 327평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타경 107-228번의 물건번호 1번입니다. 감정가는 5억 1,380만원이며 토지면적 327평에 1차체제가는 5억 1,38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5,138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11월 25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서초구 신혼동 토지 경매물건은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과 분당 4곳간 도시 고속화도로 4곳 IC생활권으로 세쟁이 어린이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서초 토지 경매로 진행중인 서초구 신혼동 농지는 면적이 327평으로 감정가는 지난 2019년 9월 기준으로 5억 1,380만원입니다. 신권으로 변경되어오다 오는 11월 25일에 감정가를 제재가로 1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 10%의 5,138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자연 녹지지역은 도시자연 공원구역 농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2만 5천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금표율 20%에 영적률은 5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고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4월 26일에 설정된 농협자산관리의 근제당으로 채권채고액은 6억 7,56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맹지이며 농지치득 자객증명 제출을 유호하는 사건입니다. 공부상 답이나 전후로 활용중이며 제시의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서초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검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서초구 신혼동 개발 제한구역 내의 토지 매매 내역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서초구 신혼동 농지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황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초구 내곡동 인근 토지가 최근에 두껏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인근 토지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운영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신혼동 토지 농지 327평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